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전송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해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전송 회선 파트에서 유무선 회선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선 회선에서 꼬임, 동축, 그리고 광 케이블을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배울 방식들은 이런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거 하나는 유사점으로 봐주시고 두 번째 개념으로는 저희가 배워볼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직전 시간에 배웠던 DSU 장비에서 저희가 유니폴라, 바이폴라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 디지털 전송을 할 때 변조 과정 없이 극이 바뀌어가면서 전송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는 형태가 한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송 형태로 크게 배울 것은 베이스밴드 전송과 브로드밴드 전송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베이스밴드 전송은 DSU 신호 전환 방식으로 디지털, 디지털 전송을 할 때 주파수, 대역의 변조 없이 이진을 극을 바꿔가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선당 한 개의 채널, 그리고 고품질 전송, 10Mbps 이하의 속도, 양방향 통신, 직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이 부적합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규모 단거리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예를 들면 이더넷 같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베이스밴드 전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니폴라, 바이폴라 말고도 어떤 게 더 있냐면 단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회로 단거리에 사용이 됩니다 잡음이 많고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플러스 볼테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입니다 0일 때는 0, 1일 때는 플러스, 복류, 양극, 에너지트 같은 경우에는 저속 전송의 표준입니다 잡음이 적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볼테이지 연결이 됩니다 레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0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맵핑이 되고 마크 같은 경우에는 천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극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일 때는 변화가 없고 1일 때는 변화가 생기면 되는데 1일 때는 변화가 생긴 거고 0일 때 변화가 없습니다 1이 되게 되면 다시 변화가 생기고 0일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1이니까 변화가 생기고 1이니까 변화가 생기고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의 정반대입니다 0일 때는 신호 변화가 생기고 1일 때는 변화가 없는 반대의 그림으로 1일 때는 그냥 갔다가 0일 때는 변화가 생기고 1일 때는 그냥 가고 0일 때 변화가 생기는 그림을 보시면 아 에날지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0으로 끝나면 변화가 없고 1로 끝나면 변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에서 0이 된다 1에서 0이 되면 0으로 끝나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0에서 1이 된다 0에서 1이 되면 신호 변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0으로 끝나는 애들은 변화가 없고 1로 끝나는 데는 천이가 일어나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달류 RZ 같은 경우에는 0일 때는 계속 0입니다 1일 때는 펄스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플러스 볼테이지에서 0으로 떨어진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복류 RZ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는 그대로예요 플러스 0인데 0일 때 0에서 또 이것도 펄스를 쪼개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라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 이게 복류 RZ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플라는 고속 디지털 망에 사용되는 방식인데 동기화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일 때는 0인데 플러스 1일 때는 이제 각각 1씩 플러스 볼테이지라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교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0일 때는 계속 0이고요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IEEE 802.3의 CSMA CDRAN의 전송 부호입니다 0일 때는 펄스를 마이너스, 플러스,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대로 구성이 되는데 0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면 아 이게 맨체스터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그림들의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마크, 바이폴라, 맨체스터 를 한번 더 유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드밴드 전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조하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진폭이나 주파수 위상 같은 걸로 변조를 할 수 있겠죠 방식이고 이제 특징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회선당 2, 30개의 채널이고 베이스밴드는 회선당 1개의 채널입니다 150Mbps 이하의 속도, 10Mbps 이하의 속도, 단방향, 양방향, 원거리, 단거리, 대규모, 소규모 이런 식으로 다 반대로 전송 방식이 나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